수학의 답 회전체를 똑똑 잘라봅시다. 잘라서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면 안에 단면을 확인해 볼 거예요. 우리 오이 같은 거 잘라보고 사과 같은 거 잘라보면 이렇게 단면이 있잖아요. 그 단면이 어떤 모양일까 확인을 해보는데 일단은 두 가지 기준으로 자릅니다. 첫 번째는 회전축의 회전축 이거죠? 수직 90도로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딱 칼을 들이대서 자르고요. 또 어떨 때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회전축을 딱 포함하게 이렇게 세로로 자르기도 합니다. 일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제일 먼저 수직으로 한번 잘라봅시다. 회전체는 기본적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. 무엇을 자르던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계속 다 원이 나와요. 당연하죠. 이렇게 잘라서 열어보세요. 원, 원, 원일 텐데 크기는 조금씩 다르죠. 하지만 무조건 뭐가 나온다? 원이 나온다를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런데 좀 특별한 점은요. 이 원기둥 같은 경우는요. 어디에서 잘라도 계속 똑같은 원이 나와요. 근데 뿔은요. 계속 올라갈수록 조그만 원으로 나오겠죠. 얘도 원의 크기가 작아지고 얘는 작아졌다, 엄청 커졌다, 작아졌다. 이렇게 단면이 원이긴 하지만 크기가 좀 바뀌기도 한다는 거. 원기둥에서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.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쯤 들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다음은 어떤 얘기냐 하면요. 아까 얘기했지만 회전축을 포함하게 이렇게 잘라낸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잘랐을 때는 모양들이 다 달라요. 그냥 무조건 뭐 나온다라고 한 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. 직사각형 나오는 거 알겠죠?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. 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돌린 거잖아요. 결국에 얘 이렇게 옆으로 복사 하나 해서 단면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뿔도 이등변삼각형으로 나오고 사다리꼴 나오고 얘는 원으로 나올 거예요. 그럼 얘는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? 회전축을 포함하는 걸로 잘랐더니 다 각기 다른 도형이 나왔단 말이죠. 근데 특징은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? 복사본이 자꾸 나온다 그랬죠. 그거를 조금 멋있는 말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선대칭 도형이라고 들어봤어요. 어렵지 않아요? 그냥 우리 얼굴같이 이렇게 선대칭 있는 거. 양쪽에 팔 똑같이 있는 거. 이런 거죠. 얘도 딱 잘라서 얘네들이 붙이면 붙고 딱 잘라서 얘네들이 붙이면 선. 이 축의 대칭인 도형으로 잘리더라.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. 그래서 만약에 잘랐는데 뭐 이렇게 생긴? 이렇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도형은 안 나오더라. 이쪽이랑 이쪽이랑 대칭이 아닌 것은 절대 나오지 않더라. 라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. 항상 회전축을 포함하냐? 회전축의 수직이냐?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. 상상을 잘 하면서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이렇게 생긴 평면 도형을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했대요. 그랬을 때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 조건이 항상 붙어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일단 얘가 어떤 도형인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겨냥도 쉽게 그리는 팁 복사본 붙여놓고 회전한 척 돌리면 됩니다. 아, 그러면 좀 넓대. 내 한 원기둥하고 원뿌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예쁜 집 모양이구나 알 수 있어요. 자, 이 상태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볼게요.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? 요거가 두 배로 양쪽에 요렇게 선대칭으로 나온다고 했죠. 이건 몇각형이에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각형 맞네요. 자,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다. 이거 맞아요? 어, 이렇게 잘라도 원. 이렇게 자르면 좀 작긴 하지만 원이에요. 맞습니다.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. 방금이랑 똑같네요. 자른 단면은 내가 방금 원이라고 찾아냈는데 그 원이 모두 합동이에요. 내가 어떻게 어떻게 잘라도 계속 합동일까요? 요 부분에서는 계속 크기가 똑같으니까 합동이죠.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요만한 원 나오고 여기서는 이따만한 원 나올 텐데 얘랑 얘랑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. 그래서 얘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아닙니다라고 선택해야겠습니다. 그래서 옳은 것은 ㄱ, ㄴ이다가 됩니다. 다양한 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여기 기준에 항상 밑줄을 쳐놓고 아, 내가 어떤 평면으로 잘라야지 상상을 잘 해보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 해결해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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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